요즘 날이 많이 풀리면서 농어는 바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가운 하우스 안에서는 동백꽃이 활짝 피어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양한 야생아들은 이제 화분에서도 푸른 새싹을 내밀고 있습니다. 붉은 꽃을 피우는 호북 폐모는 일반적인 폐모와 비교해서 꽃이 크고 줄기가 단단하게 올라옵니다. 귀한 품종으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야생아이기도 합니다. 소형종 알리움의 품종인 핑퐁은 꽃볼 약 7cm 정도의 크기로 핍니다. 탁구공 크기와 비슷해서 핑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붉은 대극은 야생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기가 대단한 야생아인데요. 이름보험 붉게 나오는 새순이 굉장히 매력적인 야생아입니다. 작품과 분화용으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금낭아 발렌타인은 붉은 꽃을 피우는 금낭아의 한 품종입니다. 금낭아는 기본종인 분홍색과 흰색 그리고 붉은색까지 세가지가 대표적인데 요즘 분홍색 금낭아를 빨간 금낭아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흰색 금낭아는 이렇게 큰 화분에서 수많은 촉들을 밀고 힘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귀과의 식물인 가는범 꼬리는 자연스러운 정원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품종입니다. 꽃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산들산들 바람에 흔들리며 생동감을 자아 냅니다. 백두산 터리풀은 일반 터리풀과 비교하면 잎의 높이는 낮게 깔리는 편이고 잎의 모양이 고사리를 닮아서 양지에서 양치식물의 느낌을 연출하기에 좋은 야생아입니다. 새로 심은 겹 크리스마스 로즈가 새싹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잎을 절단하고 새로 심어서 싱싱한 새싹을 받는 과정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야생아인 인디언행초의 흰색 품종입니다. 재배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수요 대비 생산량이 매우 적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색의 꽃이 매력있습니다. 에키네시아 하파파야의 뿌리도 화분에 식재되었습니다. 지금은 흙 밖으로 새순이 살짝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순을 힘차게 밀어올리는 아스틸베의 모습입니다. 아스틸베 역시 정원에 식재하는 인기 품종 중에 한가지입니다. 정원자라늄인 썸머스카이즈의 잎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식재한지 열흘 만에 자리를 잘 잡고 튼튼하게 출협중입니다. 월동되는 제라늄으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유럽정원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한국적인 느낌도 연출할 수 있는 야생화 노루삼의 새싹이 튼튼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그늘과 그늘에 식재하시면 좋은 야생화입니다. 붉은 엽기는 잎에 큰 간상가치를 두는 품종입니다. 레드 드래곤이라고도 불리는데 양지에서는 붉은색 잎을, 음지에서는 흑색 잎을 보여줍니다. 둥근잎 껑애비름은 껑애비름 종류 중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품종입니다. 아담한 식물체는 화분에서도 정원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팔양지꽃 쇼그라는 아담한 크기의 분홍꽃을 피웁니다. 성장이 빠른 편이고 생명력이 강해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동강알미꽃에 이어서 토종알미꽃이 꽃망울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꽃이 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솜털이 뽀송뽀송 보일 때의 모습은 신비합니다. 윤판나물도 넓은 정원에서는 빠지면 섭섭한 감초같은 야생화입니다. 강한 생명력을 기반으로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에 적합합니다. 둥글레를 닮은 잎 끝에 피는 노란색 꽃이 매력있습니다. 지금은 새끼 노르기의 꽃이 활짝 피고 있는데요. 이 꽃이 지고 나면 진한 무늬의 잎이 싱그럽게 덮이기 시작합니다. 참유로의 새순이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검붉은 꽃이 매력적인 야생화로 식물체의 모습은 박쇠와 많이 닮아있습니다. 고산지대의 자생화이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없는 귀한 야생화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나무들의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보라색 꽃을 약 한 달간 피워주며 봄을 화사하게 물들이는 팝꽃나무는 자생지는 남부이지만 전국에서 노지월동이 가능한 나무입니다. 황철축도 꽃망울이 아주 튼실합니다. 노란색 꽃을 피우는 철축은 한번 보면 잇기 힘든 화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종에 당하는 봄부터 지속적으로 꽃을 피워줍니다. 진한 색감이 정말 아름답고 꽃이 지고 열매가 달린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검붉은 꽃을 피우는 명자나무의 품종 흑광입니다. 가시가 없으면서 진한 색의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늘 하우스 아래 뾰족한 새싹을 밀어올리고 있는 호스타들입니다. 활용성이 높은 우수 품종들로 그늘 정원에서는 빠질 수 없는 식물입니다. 이제는 온실부터 태동하며 농원에 서서히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